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사람 존 발렌타인입니다. 저도 영어 강의 많이 했고 방송 많이 했는데 한국 친구들이 어떤 문제 있는지 알고 있어요. 영어 공부하면서 발음도 힘들고 문법도 기억 안 하고 영어 잘하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죠. 모든 사람 스펠링도 잘하고 발음 연습하면 잘하지만 외국 사람 앞에 갑자기 영어 해야 된다면 어머나 못하겠다고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같이 국어 연습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. 말하자닷컴 평생 공부할 수 있도록 매월 100강씩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. 스트레스 없이 혜택 없이 같이 재밌게 연습합시다. 하루 10분 매일 말하자닷컴과 함께람 영어 중급으로 You can do it!